너무 다르고 너무나 같은 너와 나의 일상 게으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만들고 글을 쓰는 이길보라입니다 오늘은 게으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게으름 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척 생소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쓰지도 않고 많이 생각해 보지도 않은 단어였기 때문인데요 왜일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가정환경 때문이 아닐까요? 게으름 이라는 단어에 엄마와 아빠를 붙여 보았습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하자면 아빠보다 엄마가 더 느긋한 성격인데요 아빠는 종종 몸을 약간 뒤로 젖히면서 두 주먹을 위아래로 붙이고 왼쪽 허리 쪽에 댔다가 오른 가슴 쪽 위로 올리면서 엄마를 가리켰습니다 게으르다 라는 수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엄마는 하나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철저히 아빠 기준에서 그랬죠 입술 대신 얼굴 표정과 입을 사용해 말하는 농인인 아빠는 게으름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일례로 저는 아빠가 쉬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주말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나 방문을 열면 아빠가 누워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랄지 나보다 더 늦게 일어나 눈을 비비고 나오는 모습이랄지 나가자고 하면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 같은 건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목공일을 할 때도 불빵과 와플을 파는 노점 장사를 할 때도 목걸이나 반지 같은 악세사리류를 떼어 파는 일을 할 때도 직접 그림을 그려 팔 때도 아빠는 그 누구보다 일찍 집을 나서고 그 누구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쉬기라도 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요 1년 중 아빠가 쉬는 날은 딱 이틀이었습니다 설날 당일과 추석 당일이었지요 그런 아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아빠는 쉬지 못할까? 사실 아빠는 워커홀릭 일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그런 아빠를 보고 엄마는 일벌레 독중 같다고 말했죠 어쩌다 쉬는 일이라도 생기면 가만히 앉아 쉬기보다 일어서서 물건 정리를 하거나 창고를 정리합니다 태생적으로 성실하고 근면하다는 말로 아빠를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아빠는 태생적으로 게으를 수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게으름 이라는 단어와 사람들이 아빠를 부르는 단어인 청각장애인을 붙여봅니다 게으른 청각장애인 게으른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흔히 말하는 가만히 누워 일하지 않고 세금만 축내는 게으른 장애인 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본 아빠의 삶에는 게으름이 찾아올 새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의 삶에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허용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상상해 봅니다 게으른 아빠 게으른 농인 게으른 장애인 게으르다는 말로 당신의 생의 어느 순간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아빠의 삶은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게으른 장애인 게으른 농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그건 저의 삶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농인 부모의 게으른 자녀 농인 부모의 게으른 코다 그런 게으른 농인 부모와 게으른 코다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을 꿈꿉니다 저는 어느 때에는 아주 열심히 살지만 그 어느 때에는 누구보다 게으른 사람이고 싶습니다 아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게으른 농인 아빠와 그 누구보다 게으른 코다도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그려봅니다 지금까지 일상에 대하여 이길보라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